시청자 여러분 오늘 기호감 하셨나요? 아휴 늘 아쉬움으로 가득한 이 시간 저희는 다음에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요 마지막 곡 우리 노은주씨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아쉬움을 지루하고 좀 더 저희 프로그램을 기억하시라고 색깔 있는 젊은 방송 뻑가요의 잘 어울리는 종편 오디오 프로그램 출신 노래 잘하는 가수 트로트판을 뒤집을 쓰러집니다 트로트 왕자 조우연씨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빠랑 커피 한 잔 어때? 란떼처럼 달달한 남자야 내 사랑에 취해 쓰러질 거야 오늘 밤 내 마음 너에게 다 줄게 화끈하게 줄게 이 세상에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이 세상에 여자는 너 하나뿐이야 오빠 믿고 따라 따라와 봐 오빠랑 커피 한 잔 하자 나보다 잘생긴 남자 오빠잖아 오빠랑 커피 한 잔 하자 오빠 믿고 따라 따라와라 알피엠 올라간다 팝콘 튀는 것 같은 내 심장소리 오빠 따라와 오빠랑 커피 한 잔 하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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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믿고 따라 따라와봐 오빠랑 커피 한잔하자 나보다 잘생긴 남자 못 봐잖아 오빠 믿고 따라 따라와라 RPM 올라간다 팝콘 튀는 것 같은 내 심장 소리 오빠 따라와 비오는 날에는 무산대여 오빠가 안아줄게 사랑해 내 여름이 끝났어 이제 내 눈엔 너와 보이잖아 오빠 믿고 따라 사랑해봐 평생토록 지켜줄게 사나이 가슴에 불을 지키며 자 그래도 날도 모두 다 안아줄게 오빠만 따라와라 이 세상 모든 남자를 다 모아봐라 오빠가 최고야 오빠가 안아줄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